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바겐을 한 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강남거리 나가면 솔직히 강남 갤로퍼라고 불리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지바겐 한 대 오른쪽에도 지바겐 한 대 되게 흔한 차네 근데 막상 내가 사려고 알아보니까 뭐야 살 수 없는 차잖아 다들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지바겐 중에 보여요? 일반 우리가 길거리에서 봤던 그 지바겐이 아니죠? 엄청 넓죠? 보통 튜닝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튜닝만 거의 8천만 원어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지바겐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? 쏭PD 얼마예요? 3억이 넘어갑니다 3억이 넘어가요 과연 이런 차를 타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할까?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이런 초강력 지바겐을 끌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달 유지비 이 차를 끌려면 한 달에 얼마를 태워야 돼 얼마를 태우면 이 지바겐을 탈 수 있을까? 오늘 이 차주분을 모셔서 제가 과연 이 지바겐 유지비용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그냥 보통 놈이 나오진 않겠구만 또 한 20대 나오는 거 아니야? 30대? 안 돼! 한 50대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전쟁 났어요? 아이고 아이고 전쟁 갔다 왔어요? 아 너 너 그거 아니야 머리 스타일이 용변 같은데 용변? 용병 출신 아니세요? 용병 출신? 용변이 뭐죠? 네 용변이요? 네 화장실 가서 용변? 아니에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지 한 6년 된 지바겐 원하입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국보라서 아닙니다 한국어가 아직 좀 어려운 아 어려운 아닌데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음 괜찮아요 저도 영어 파주 마을 출신이라서 아 영어 시즌? 네 파주 마을 파주 마을? 영어 관광 도시에요 어떤 일을 하세요? 핀테크 IT 쪽에 일하다가 스타트업 하면서 지금은 암호화폐 펀드를 스타트업 하고 소필이 팝하고 좀 틀어줘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튜닝을 대략 얼마 놓치 하신 거예요? 저희는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쵸 누가 보고 있어서 좀 부담되는데 한 8천 정도 8천 정도? 네 초등학교에 와이프 분한테는 비밀화 아 네 아 모르는 상태? 네 그쵸 그쵸 아 걔나 걸 물었어 월 납입금이 얼마나 돼요? 360 일단은 직장인 월급이 한 달에 이 차로 한 대씩 나가네요 그쵸?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처음에 얼마 넣으신 거예요? 1억 5천 아 1억 5천이나 넣어놓고도 360도 내야 된다고요? 네 맞습니다 1억 5천을 내고도 360도 60번을 내야지만 이 멋있는 차를 길 가다가 한 번씩 도로마다 보인다는 그 차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길가에 널렸다고 갤러퍼가 아니에요 일단 한 달에 기름값 얼마 나가시나요?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 한 달에 500을 태우네요? 500 넘게 나가는 거 500 넘게 태워야 돼요? 네 맞아요 제 다리 좋게 이런 게? 네 숭구리당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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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는 걸까요? 이 지바겐 자체도 거의 2미터에 가깝거든요 폭이? 근데 요 펜다 튜닝을 해놓으니까 요거는 일단 뭐 마트건 좁은 주차장이면 어림도 없죠? 엄청 불편하죠 웬만하면 여유로운 자리 아니면 그냥 웬만한 좋지 안 하려고 아 여유로운 자리나 이렇게 찾아서? 뭐 이런 거는 뭐 노 밸레파킹 뭐라고요? 밸레파킹은 아 노 밸레파킹? 네 아 오케이 팝 파고 손 파고 쏘리 쏘리 빨리 얘기해 줘 쏘리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차가 원래는 블랙이었대요 화이트로 랩핑을 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또 블랙으로 랩핑을 한 건데 요 바디킷을 전부 다 바꿨어요 요 바디킷만 가격이 얼마예요? 한 4천만 원 보통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가 너무 이쁘네요 지바겐으로 튜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깔끔하게 한 거 중에는 우리나라 1등이에요 일단은 사이드 발판 뭐 이런 거는 기본이니까 어 그래 뭐 이 정도 튜닝이야 뭐 기본적으로 하겠지 하지만 요쪽으로 오면은 신발이 장난 아니다 신발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뭐 농구 선수예요? 일단 휠이 24인치 요 휠 이름이 뭐예요? 어번버슨이라는 휠인데 어 UV1 어번버슨? 요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크기가 요 휠이 진짜 요 지바겐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요 휠은 얼마에 하셨어요? 타이아 값 포함하지 않아서 한 1700 타이아 포함 안 하고 1700 타이아 포함하면 2000 넘고요? 네 맞아요 더욱이 땀나는 거니? 뭐니 이거 이런 사이드 부분을 다 카본으로 덮으셨구나 아 네 맞아요 사이드 미러도 카본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어번버슨 맞아요 맞아요 얼반 뜻이 뭐예요? 아 어번버슨이 약간 한국말로 현대? 현대적인? 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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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? 아니 그 끼야? 끼야? 새로운 트렌드 같은? 뉴 트렌드? something new something new like? something new like? something new like? drink? drink? 뉴 트렌드? 안팔? 뉴 트렌드? 오케이 손 바로 빨리 빨리 안 해 와 그러니까 전부 다 카본으로 다 도배를 해놨고요 이쪽도 이제 바디킷이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알던 그 지바게인이 아니에요 와 진짜 근데 이거 멋있다 궁금한 게 에이지? 에이지? 한국 나로 34 34 34 제가 항상 촬영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? 나보다 어린데 좋은 차 탈 때 한국은 그게 있거든요 제가 훨씬 더 많은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? 준비해온 거야? 아 진심인데 아 진짜요? 네 진심인데 이게 일단 월 유지비가 500이 넘잖아요 차 가격도 다 합치면 3억이 넘어가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네 이거 어느 정도 벌어요? 아 아니면 평균적으로다가 2천은 좀 넘는 2천? 네네 뭐 2천 쌀도 아니고 아까부터 2천 2천 2천은 넘게 벌시고 음 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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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이게 골반발 네 차이 커피숍 갈 필요 있어요? 카페때리아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다가 커피 올려놓고 그죠?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좀 기대만 안 되십니까? 아 맞다 미안합니다 I'm sorry I'm sorry 네 좋게 좋게 네 여기다 커피 딱 한 잔씩 하면서 그죠? 아 그냥 이곳으로 악부정 로데오고리 딱 서있으면서 그죠? 어디 커피숍 갈 필요가 없네 야 이거 여러분 움직이는 커피숍이에요 아 일단 이렇게 또 다 블랙으로 해놓으셨네요? 네 맞아요 이거 랩핑을 따로 하신 거예요? 아니면 이거 이 자체를 사신 거예요? 아 이 정품 껌 파트를 이제 밴드 구입해서 이거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얼마예요? 이거 한 160만원? 160만원? 스페이터의 카드 전체 야 다른 게 비싸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저렴해 보이죠? 마치 그냥 16만원으로 돌려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 160만원이면 하시는데 웬만하면은 다 거의 다 화이트로 하고 다니잖아요 아 근데 블랙으로 하니까 더 눈에 띄는 거 같아요 진짜 이렇게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를 잘 해놓은 지박에는 진짜 1등이에요 1등 뒤에 치져버렸대 와우 와우 아 일단은 뭐 이제 여기 다시 트렁크를 봤는데 이쪽으로 쭉 오시면은 이 빨간색 원래 있는 거죠? 네 맞아요 그런 원래 있으신데 아 이쪽 손잡이를 다 이제 이것도 카본으로 해놨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해놨어요 카본을 이런 건 순간순간 감성을 위해서 한 거죠? 네 이런 작은 디테일도 저도 약간 꽂혀있어서 아 네 작은 디테일? 네 여기 보통 트렁크에는 이렇게 짐 넣어놓고 다니세요? 아 원래는 안 넣고 다닌데 네 아 하필 누구 생일도 있고 해서 선물 사는 걸 짜 놨어 네 제가 원래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리뷰할 때 아 너무 사람이지? 진짜 뭐라 그러지? 제가 보통 리뷰할 때 여기도 소주병을 많이 찾아요 아 그래? 어 여기는 뭐 와인병 없나? 와인병이랑 이렇게 뭐 칵테일병 뭐 없나 이런 거? 아 네 트렁크가 진짜 좁기는 좁아요 야 이렇게 좀 불편하고 짐도 많이 못 쉬는 차를 월 500 이상을 타는다 아 대단합니다 아 카본 손잡이 한 번 만져볼게요 아 네 야 씨 이거 여러분들 그리고 문 열 때 아시죠? 대충 열면 안 열리는 거? 어 문이 잠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? 이 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차 훔쳐 갈래다가도 오 씨 오 씨 안 되겠다 막 이게 튀어 한 번 더 이 소리가 나와줘야 돼 이렇게 해야 탈탁 하고 열리는 거예요 이 불편한 차를 갖고 싶어요 이 불편한 차를 야 또 카본의 향연이네 이쪽에도 뭐 카본이랑 다 도배를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원래 에디션 모델을 산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핸들이랑 저 안에 가운데 이제 대시보드 쪽은 원래 카본인데 이런 데까지는 다 또 카본 튜닝을 해놨어요 그렇군요 차 전체에 카본 다 두르는데 또 얼마 쓰신 거예요? 카본 튜닝만 한 700만 원 나온 거 같아요 700이요? 네 이야 진짜 지박에는 진심이시네요 한번 올라타 볼게요 어 잠시만요 네 브라버스 100이도 한번 보실까요? 이것도 튜닝한 거라서 아 여기다 벤틀리를 박아 놓으셨네? 아니 이제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브라버스라는 브랜드로 100이가 아까 그래서 엄청 컸던 거구나 네 맞아요 거의 전쟁 소리 났죠 이것 때문에 정품도 구매하려고 한 7개월 되게 했다가 아 이거 정품이에요? 네 당연하죠 와 그럼 또 이건 얼마? 1200이요 1200? 짝퉁은 좀 더 싸다 보죠 반 이하 아 반 이하? 네 근데 이건 징퉁이어서 1200? 맞아요 와 진짜 튜닝을 어마어마하게 해놨네요 이게 여러분 벤틀리 아니에요 브라버스에요 자 한번 타볼게요 네 엉덩이 한번 털고 와 진짜 넓지도 않은데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? 네 맞아요 어 지금 좀 심한데요? 이 정도는 타야 뒷좌석 사람이 편하게 타나요?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요즘에 허리가 안 좋아서 아 허리가요? 아 네 그 버스 타시는 분들하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버스에 타는 분은 거의 친구라고 부르죠 아 프렌? 아 프렌? 아 그건 영어로 프렌이에요 네 친구 아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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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프라다 어 프라다 아 딱 벤츠키에 프라다까지 하니까 야 이거는 그냥 손으로 들고 다녀야겠네 그렇죠? 주머니 어디다 넣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? 악세사리잖아요 하나의 악세사리 와 그리고 요즘 최신폰도 샀어요 제트플릿 코 네 제 핸드폰입니다 저도 최신폰 대시보드 아 대시보드 아 대시보드 아 대시보드 요쪽을 다 이제 카본으로 다 부르셨고 네 요쪽도 레드 어 레더로 했네요 맞아요 원래 이게 검은색으로 되어있는데 네 그냥 좀 더 레드 인테리어 색깔 살리기 위해 좀 포인트로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확실히 카본은 이 레드랑 어울려야 진짜 이쁜 것 같아요 I think so too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야 이게 이게 아까 그 브라부스 마치 진짜 악기가 연주한 듯한 느낌이네요 아우 지금 사람이 많아서 좀 쑥스럽다 더 커요 잠깐만 네 후 후 후 안되겠다 안되겠다 우와 오 너무 커 너무 커 근데 이거 좀 타면서 막 불편하거나 이런거 없어요? 되게 너무 이렇게 좁긴 한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 왔을 때 뭐 이게 승차감 선어클 뭐 탈때도 불편하다 근데 저는 SUV중에서 이렇게 멋하고 파워 있는게 너무 매트라서 불편하면 못느끼겠어 아 불편하면 못느끼겠어 보통 이거 없거나 안 타본 사람들이 이 차 불편하다며 안 사 이런 소리가 제일 많이 막상 타보면은 또 다르거든요 이게 내 차면은 아 근데 뒷좌석은 이거 타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뒷좌석까지는 발판이 안 오네요 네 맞아요 타고 내리기가 좀 쉽진 않다 그죠? 살짝 불편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의자를 진짜 많이 앞으로 당겨놨거든요 그래서 좀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렇게 막 넓진 않아요 그래서 이 차는 뒷좌석 승차하면 좀 그렇게 안 좋다고는 하는데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거면 좋다고 하겠죠 아 우리 일단은 우리 독방에 창문 좀 열까요? 네네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3억짜리 차예요 독방 창문 좀 열게요 독방 창문 요 지바겐을 산 이유는 너무 이뻐서 사신 거예요? SUV 중에서 항상 드림카였어요 사실 튜닝비로 좀 너무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생각은 들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휠만 하면 만족하지 않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다 보니까? 그쵸 그 와이프 분이 모르신다면서요 네 대상 보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드디어 들킨 날이에요? 네네 맞아요 그리고 아예 제 채널을 알려주지 마세요 아 네 아 이미 구독자 아 진짜요? 네 진짜 이걸로 출퇴근 하세요? 네 야 기름 어마어마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한 달에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데 그 정도가 나와요? 여기 잠실에서 신사동까지 신사동까지 근데 그거를 한 달 타면 80에서 100이 나오는 거예요? 네 맞아요 여러분들 지박에는 정말 기름을 양동이로 퍼 부어내면서 타는 차예요 진짜 슈퍼카보다 연비 더 안 나와요 할부 리스 센터 신차 살 때 최고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 유후 제가 이제 이 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영어로 되어있네요? 제가 영어로 아직 익숙해서 아 영어로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? 네네 맨날 영어로 굉장히 오늘 힘든 촬영이네요? 서로 힘드네요 어 서로 힘드네 어때 진짜 버스 느낌 나요? 나네요 와 레인지로보도 차 높아서 운전하기 편하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다 쳐다보네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이게 아까 누적으로 찍힌 연비인데 2.1kg 찍혔네 리터당 야 이거 뭐야 기름을 진짜 쏟아 붓네요 이거 지바겐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올랐어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도 거의 2억 4천에 가깝고 지금 이 모델은 에디션을 튜닝한 거거든요 일반 에디션 모델이 거의 2억 8,9천까지 올랐어요 그러다보니까 차림 이 차는 진짜 타이밍 좋게 잘 샀네요 네 맞아요 그건 진짜 운전인 것 같아요 네 가격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크게 변한 것도 없이 지바겐 매니아 분들은 그래도 가격이 올라도 아마 살 거예요 유턴 최악이라는 지바겐 자 과연 야 3차선을 더 오른쪽으로 벗어나 이게 만약에 당남거리에서 유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방에 못해요 야 이 배기음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미안해서 스포츠 모델을 못 놓고 있어요 기름을 너무 여기 보여서 기름 떨어지는 게 보여서 제가 이거 시승하는 데만 기름값 한 5만원 쓰겠는데요 이거? 미안해가지고 스포츠 플러스로 노니까 갑자기 우르르륵 바뀌었어요 와 그리고 지금 다 지금 우리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? 어떻게? 손 피지 어떻게? 우리 쳐다봐 창문은 열지 마 나 그렇게 관종은 아닌데? 와 이 느낌 야 승차감은 포기해야 되는 차예요 근데 뒷차석 승차감 어떤 거 같아요? 처음 타보시는데 거의?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차차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대기소리만 들어도 저는 행복해요 아 너무 행복해요? 실차주 입장에서 이 차 이거는 너무 불편하다 뭐가 있나요? 첫 번째는 연비인 것 같아요 연비? 그거는 절대 무시 못하고 두 번째는 이게 셀프 새 차가 네 한 4시간 걸려요 셀프 새 차가요? 네 제가 한 두세 번씩도 해봤는데 차가 너무 크고 크니까 네 혼자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5인승이잖아요? 네 근데 이게 가족으로 SUV를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5인승이지만 딱 4명 탈 수 있는 저 솔직히 일단 3명 타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3명? 아 3명은 타야 되고 일단 이런 데 터치가 안 되잖아요 아 그것도 좀 불편하긴 해요 네 화면 터치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앞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 차 같은 경우는 에디션 모델이라 통풍 시트는 있어요 일반 모델 사잖아요 그럼 통풍 시트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사는 이유는 정말 감성이겠죠? 그쵸 감성 그리고 SUV의 퍼포먼스 아 퍼포먼스? 이런 거랑 정말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이런 막 자잘구리한 단점 이거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진짜 이 점은 너무 좋다 이 차를 탔을 때 배기사운드 아 배기사운드? 아 브라부스? 네스 예스 차의 포스 존재감? 아 존재감? 네네네 그쵸 아 요거 끌고 진짜 어딜 가든 다 쳐다볼 것 같아요 슈퍼카보다 더 큰 존재감 그럼 저희 채널에 카푸어랑 이런 분들 많이 등장하시잖아요 네네네 진짜 요 지바겐을 몰기 위해서는 7일 차주 입장으로서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될까요? 1,500톤도 월 1,500정도 벌어야 된다? 그래야 안 자지 않을까 결혼을 했어요? 네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? 결혼 막 기혼자 입장에 2,000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2,000은? 네 이야 차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중국가가 새차보다 더 비싸죠 아 그 최고 장점을 말씀 안 하셨네 네 맞아요 아 프리미어 네 어마어마한 돈 돈다 해도 뭐 지금 이거 판다 해도 이제 손해보이는 거 없으니까 그쵸 거의 새차 가격보다 더 받거나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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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폐기가 한 천 한천 나오는 거 같아요 아 진짜 그런 장점을 야 내가 다 빼놓고 이걸 몰랐네 이런 장점이 있었다는 거를 차 유튜브를 봐도 차에 관심이 없는 게 차 받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율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 사기가 힘들다 보니까 차 유튜브를 많이 안 보는 거 같아 내가 재미없다는 생각은 안 하 내가 재미없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가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못 넣겠어 어 거의 테트리스야 테트리스 어 대신 해주세요 네네 제가 해드릴게요 아 겨우 찾았다 주차 자리 이렇게 양 사이드가 없는 데를 찾아야 돼 기름 한 5만원어치 쓴 거 같아요 아 벌써 아 그럼 세컨카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서요 출퇴근용으로 편안하게 뭐 아이오니 뭐 전기 아니요 9.11 GTS 계약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9.11을 사신다고요? 여기 연비가 안 좋아서 출퇴근 힘들다고 하면서 네 내가 오늘 인터뷰 상대를 잘못 골랐네 인터뷰 상대를 잘못 골랐어 내 드림카를 지금 몇 대를 갖고 있는 거 아까는 그냥 형이었는데 어 지금 대형 쭈국영화 봐요 라고 추님칼짝 저 3억이 넘는 지바겐을 타봤는데 이 차를 위해서는 500을 넘게 태운다? 대단합니다 강남 갤러퍼 아무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GTS 사면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아 네 자 이상 제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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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